누가 해주신 거예요? 내가 안 했어 아 진짜요? 아니 이게 뭐 마지막 공연이라고? 아 고생했다고?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얼굴에 발라 그러니까 뭘 어떤 거를 뭐 얼굴에 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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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근데 축하해 주신다고 하니까 축하한 거 아니다 고생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고생 됐고 축하해 주신다는 의미라서 우리 축하하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? 뭐 있어요? 생일 축하요? 생일 많이 남았는데요? 저 겨울에 태어났어요 아 그러면은 콘서트 대박을 축하한다 그죠? 네 자 그럼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대박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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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축하합니다 대박 축하합니다 대박 축하합니다 고원의 사랑을 닿아녀 대박 축하합니다 와아! 와아! 아 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어요. 그면은 이거 너무 예쁘게 하고 왔으니까 이거를 들고 제가 사진 한 번 찍을게요. 예이! 이거 조심조심해야 되니까 감사드려요 자, 어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좋아요. 그러면 영웅아 축하해로 해주실래요? 네!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 둘 셋 할게요. 하나 둘 셋! 영웅아 축하해! 영웅아 축하해! 영웅아 축하해!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영웅아 축하해! 영웅아 축하해! 영웅아! 너랑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해! 다시 해! 아니 나는 케이크 들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었으니까 다 드신 거 맞죠? 네! 그러면은 우리 또 하트가 이쁘잖아요 그쵸? 그러면 요공아 사랑해로 마지막 한 번 더 칠거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? 네!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저는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요 아! 찍었대요 하나 둘 셋! 오케이! 됐어 아쉬워요? 아쉬워요! 어? 나는 죽었는데 아쉬워 야 나는 죽었고만아 지금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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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또 한 곡이 더 남아있긴 한데 또 마지막 곡을 한 번 더 들려드리기 전에 봄날의 고백을 함께 만들어주신 또 스태프분들을 또 마지막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한 분 한 번 불러드리면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! 감사합니다 자! 먼저 멋지고 대박스러운 음악 들려주신 황여웅밴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! 또 팬분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매일 열심히 댄스를 칠 수 있는 우리 안무팀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희도 오오오오오오오오 lime 아 네 아 여기 갑자기 왜 나왔어 하하하하하하 ihr 자 어 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인사해야지 그치? 뭐야 왜 나오셨어요 근데 인사하고 끊으려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. 그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하나씩 우리 무식도 인사 한번 보여드리죠.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! 너무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잘 되었어. 고생했어. 아니 왜 나왔지 몰라요 저도. 자 그리고 참 땀도 안